1, 2, 3 모잉터 미디어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방금 불렀던 노래 어떤 곡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어떻게 시작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 들려드릴 곡이 몇몇 남았는데요 일단 한번 나영언니가 다음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드러낸 곡은요 저희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 다시해조라는 곡인데요 혹시 아세요? 방금 한마치해져 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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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리고 그 다음 곡은요 어떤 곡이냐? 네 그 다음 곡은요 저희 집에서 수록곡에 들어가 있는 소중한 사랑이라고 가이가이가이가 춤이 허인드 춤이 들어가 있는 그대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봐요 이런 춤이거든요 다들 따라 추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러분? 네 어떤 춤? 어떤 춤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대를 보내고 더워 얼마나 오해 뭔지 몰라요 이런 춤이니까 다 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 다현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곡은 저희 또 이지 파이트 슬롯곡인 터치다운이라는 노래 신나는 곡인데요 네 아시는 분은 저희가 아싸이벌들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함께 치셨으면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인사를 안 드렸네요 정현씨가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요? 아 그럼요 네 깜빡해서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호입니다 트와이스 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곡 다시 해제부터 터치다운까지 새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흡 많이 해주실거죠? 네 자 시작 은혜입니다 네 문화ек은